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글의 의혹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거짓말 논란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을 앞장서서 막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강한 사태 압박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뉴스가 잠잠해졌습니다. 다른 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뉴스는 또 다른 뉴스가 사실은 이슈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텼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노렸는데 그렇게 사실상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김명수의 대법원이 최근에 좀 달라졌다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드 인사 또는 정파성을 띈 업무 처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대신에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지금 압축해서 발표했는데 예전과는 달리 그렇게 논란이 된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파성을 띠거나 또는 이념 성향이 강한 그런 인사가 없고 비교적 무난한 사람들로 추천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극도의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오늘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3명은 봉욱, 천대협, 손봉기 이 3명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올해 퇴임하게 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협 서울고급 부장검 판사, 그리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을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천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거래와 거짓말 논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전보다는 정파성, 이념성량이 훨씬 덜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이날 김혜숙 위원장, 이화여대 철학가 명예교수입니다. 김혜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 외부에서 청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력,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적격 유무에 관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욱 전 대검찰청 검사는 서울대 법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9기이고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서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서 2017년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봉국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을 받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연수원 21기인 천대협 서울고법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인 손봉기 대구지검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서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그리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생활을 대구에서 보낸 대표적인 대구향판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 대부분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법원 내 외부 여론이 악화되자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특전 증명이나 이념 성향이 강한 인사를 배제하고 고른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신망과 신뢰를 잃은 만큼 자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파적인 색채를 띄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그런 인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은 지난번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룡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핵심이 문제가 됐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미 퇴직을 했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원래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석태 재판장이 세월호 특조위원장 활동 등을 하는 등의 특정 성향의 정파성을 띄고 있는 경력 때문에 깊이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24일 바로 탄핵 절차 준비 기일이 잡혀 있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판사의 출석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는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으로 대상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탄핵은 원래 그 직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절차인데 이미 그 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 또한 정치적인 효과 등을 노려서 탄핵 재판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을 함으로 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얼마만큼 정권의 편항쟁 또는 사법부의 이런 공정, 독립성을 해쳤다 하는 그런 선전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막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 후보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내쉬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정파성, 이념성향 또는 진영논리가 많이 노출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니까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거래 의혹 그리고 거짓말 논란에서 아주 혼쭐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